체치 PT는 종무식뿐만 아니고 식무식도 활용을 했는데요. 주로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은 있는데 여러 가지 관장일이랑 여러 가지 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어떤 프레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할 때 주로 많이 참고하고 그걸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했던 것과 비교값을 가져보면 제가 어느 쪽에 너무 쏠림이 있고 이렇게 균형감을 상실했는가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과연 이런 것들이 있을까? 내지는 또 이러한 프로그램 또 어떠한 우리 복지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체치 PT 프롬프트에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해보면 그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어떤 분이 박사 공부를 하는데 논문으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포인트를 적어서 한번 박사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해줘 그랬더니 10초 만에 박사 논문에 그 얼개가 금방 탁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 논문을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 그게 힌트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훨씬 또 이렇게 현대의 문명의 이익을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관장님께서 팬데믹 초기에 복지관이 각종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습니다. 인공지능 툴이 좁게는 관장님 업무를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어떤 흐름? 이 흐름을 혹시 생상형 AI를 쓰면서 든 생각이나 알아보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이게 이제 그렇다면 이게 조금 역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천장애인 복지관에 있을 때 2016년도에 사회복지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이런 배경도 있었고 또 우리 복지관의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에 아마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이렇게 접해봤어요. 앨빈 토플러라는 분이 이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때 정보와 사회의 변화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모티브를 갖고 그러면 우리 복지관도 전산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더 이렇게 좀 영감을 준 것은 늦어서 고마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보면 가속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중심축의 변화가 있다. 그런데 이 변화가 그냥의 보통 이렇게 변화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 전반 아니면 삶의 전반의 판이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지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팬데믹 시대에는 저희가 실입기관이고 또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이용자분들이 댁에서만 고립되어 있고 저는 또 복지관에서 고립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뭔가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팀장님께서 저한테도 영감을 많이 주셨어요. 우연히 저희가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도 이런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경험했던 걸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저희가 서울형 평가 끝나고 자장면을 먹다가 우연히 우연한 기회로 그거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일천하지만 그런 경험도 공유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복지관에서는 저희보다 더 나은 방법을 했다면 그분들께는 또 자부심을 드리는 거고 또 몰랐던 분들은 우리가 이러한 방법도 있으니 정보로 공유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시도했던 것이 그게 장애인복지 뿐만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계 전반에 하나의 변화를 던지는 화두가 되기도 하고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를 통한 시도의 과정이 이어져서 지금의 모습에 복지관의 운영 모습, 모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걸 도입을 하고 어떤 인공지인이나 툴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 업무에 적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에 변화는 참 많죠 그런데 변화하지 말아야 되는 건 본질적인 부분은 잘 안 바뀌어요 사람에 대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는 이게 시 바뀌는 것 같지만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같이 급변하는 세상이라면 옛날에 어느 선인께서 이렇게 자제의 자녀가 태어나면 창가에 버드나무, 느티나무를 버드나무를 심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버드나무는 처음에는 굉장히 여린 가지인데 얘가 어느 정도 나무가 되면 이렇게 굳건히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바람이나 비바람이 올 때 가지를 흩날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우침을 얻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버드나무를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디지털이 됐던 사회가 급변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유연함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속에서 요즘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디지털 혁신의 역설적으로 그럼 기계가 다 해결하고 AI가 다 해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인문학 내지는 또 윤리적인 문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해왔던 거가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또 고민해야 되는 그 지점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변화의 순간 문제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고전이나 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신지 못하는 게 아시고 다음 기회에는 사회복지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명령께서 일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싶은 고전이나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해 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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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